자 오늘은 유우성 인터뷰에 도장깨기 신청을 하러 왔습니다. 차 종목에서 나름대로 주먹으로 1대1로는 어디가도 지지 않는다. 그래서 오늘 저희 유우성 인터뷰에 도장깨기 신청을 하러 왔습니다. 들어오세요. 어 이거 무슨 말이야. 어 이거 뭐야. 성경하세요. 대학교 때까지 아이스 앞에 선수를 하고 하이원 프로 하키팀에서 주장 맡고 있는 황구현이라고 합니다. 하이원 소비수 출신 나성룸. 독보엘는데. 별명이 연결인 거에요. 아니 누가 뭐 뭐 경고야 지금. L.A.에서 지금 바로 온 거 같은데. 나를 왜 그래. 긴장해. 싸움꾼. 대충해서 누가. 얼굴만 봐서 해봐. 선생님. 어 여기다 여기다. 하이원 오브. 하아 잘해. 여기 잘할 거 같아. 여기는. 야야야. 저 새끼야 너 이긴데 뭐 이런네. 하하하하. 하하. 이간질. 이간질. 아이스하키 팀이 어쨌든 뭐. 우리가 어느정도 실력이 되는지 좀 평가도 좀 해보고. 네. 제가 또 이렇게 가르쳐주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더라고요. 쪽수가 또 세 명이니까 두 명을 좀 불러서 네. 쪽수를 좀 맞춰야 될 거 같았어. 세 명이 나 두 명을 봤는데 또 무기 들었어. 아, 우리 너희가 빡따라, 빡봐라. 뭐 진짜 빡따라, 빡따라. 진짜 빡따라. 무슨 어떤 아저씨? 투기는... 내 속으로 싸우지만 무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... 뭐 그냥 계산도 반응. 벽두기 팀 대 아이스한티 팀의 맞작가기. 준비하도록 할게요. 지금 우리 그러면 게임을 해보죠. 복붙이기 게임을 해봐요. 시작! 천천히. 50% 다시. 오! 50% 오! 우와! 계속 일곱해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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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100% 맞으면 지금 바로 가요. 여기서 관리해줘줘야 돼. 아니, 싸움보다는 일륙이... 하하하하 이러고 있잖아, 야, 싸워. 하하하하 시작.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우, 잘 먹었다. 잘한다. בע 몇 킬로 roughly? 10. 스피드 저 눈싸워봐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네 고 좋아 조금씩 올려 조금씩 그렇지 어 좀 더 그렇지 오! 밀렸어x2 좀 더 더 세게 빠르게 좀 더 더! 더! 좋아! 비판다 비판다 싸우는 거 아니야? 잘하네. 잘 버티네. 어때요? 제일 중요한 게 뭐냐? 스마일링. 스마일링을 해볼 시간이에요. 재밌게 스파게까지 한 번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You ready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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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! Go! 공포가 자꾸 떼어도 될까? 틀었어. 틀었어. 뭐야? 날아올 것 같아. 계속 날아올 것 같아. 공연소 형. 영혼을 태워. 아니요. 스친데? 좋아. 좋아. 너희도 때리고. 좋아. 좋아. 아 큰일 났다 진짜. 밀어. 밀어. 눈이 안 보여. 눈이 안 보여. 눈이 안 보여. 라이브. 자. 자네 잡을 줄 아는데? 야 거기서 건배 또!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. 어허허허허허허허. 오! 하고 있어! 하고 있어! 아 이거야? 들어왔어, 다리 들어왔어. 다리 들어왔어, 다리 들어왔어. 아, 체력이란다. 아 근데 혹시 배우신 거 같은데? 아니 안 배웠어요. 기분이 어떠세요? 아 진짜 죽을 거 같아. 자 오케이. 자 라스트 라운드. 유 레디? 유 레디? 자, 파이팅! 와, 가자! 자 이제 좋아, 자 이제 좋아. 와, 좋아! 야, 밀어 밀어 밀어. 야! 좋아! 좋아! 밀어 밀어! 뭐야? 야, 한단 벌리면 벌리면, 벌리면 좋아. 간다 간다 간다! 와, 비싸움이란 싸움이란다. 팍팍팍 땡겨, 팍 땡겨. 불안감이 뭐야 지금? 좋아. 좋아 좋아 좋아! 좋아 좋아. 이거 왜 사라지? 왜 사라지 진짜? 이거 뭐지? 좀 치고 가는 거 있어야 된다. 좋아 좋아. 오이! 똑바로 안 돼 똑바로 안 돼. 못 세게 쳐, 못 세게. 오! 좋아 좋아. 간다, 간다. 좋아야 돼, 좋아야 돼. 오이! 오!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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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간다. 그렇지, 그렇지. 야, 야! 오 잘한다. 좋아 좋아. 좋아 어이. 좋아 좋아 좋아. VER sadly. hee1 어이! 헐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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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헁 아이씨아이팀을 보여줘 원투쭉 hip hop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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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하핳하하하핳 와유공주기 좋아 와아학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OWN 와아악 와아학하핳 JA 줄이声 뭐야! 뭐야? 우와! 허헝 프로도 프로도 잘하는데 와 아니 저희가 운동선수잖아요. 승부욕 있잖아요. 아 그렇죠. 아 저희 솔직히 어느 정도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분해 터지는 거 같아요.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. 레이크장 가서 똑같이 스케이트랑 장비 다 있고 아이스하키룰로 복싱을 뜨는 거예요. 아 우리가? 재미있겠는데? 빈파리에서 이거 신고 아이스하키 장비 다 착용하고 글럽 끼고 복싱룰로 빈파리에서 다시 이 매치대로 그러면 저희 한대로 못 맞춥니다. 진짜 진짜 장난하는데 한대로 못 맞춥니다.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빡 돌아다니면서 눈 코 빠지고 땅 오잖아요? 자 빠져요. 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네. 다 갖고 옵니다. 아니 우리 싸움이 뭔지를 오늘 제대로 안 보이는데 대박살내는 거 보이네요. 누구나 처박기 전까지는 개견낭이네요. 저희가 할 말입니다. 셋이 다 이러고 있습니다. 몇 초 이상 오늘 가자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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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지게 패드 보여줄게요. 자 레리 레리 파이팅 1 3 3 4 5 4 6 10 6 감사합니다.